네 연휴 마치고 다 첫 출근들 다 하셨나요? 오늘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한 어제 올렸는데 지금 보니까 한 3300분 정도 보셨어요. 다행이죠. 많은 사람 보는 거 바르지도 않고 아무튼 볼 사람이 봐야 되는데 어제 얘기한 거 오늘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먼저 이제 뭐 내일 입춘이죠. 입춘이 내일 새벽 5시 51분에 들죠. 입춘 대길 건양다경 발언 새 봄이 시작이 되니 크게 길하여 태양처럼 따뜻함과 밝음으로 주변 모든 이들에게 경사스런 일이 생하기를 발언합니다. 라는 이제 대문에 이렇게 붙이죠. 대문에도 붙이고 안방에도 붙이고 현관에도 붙이고 그러셔도 되죠. 보통 입춘시에 붙이죠. 입춘시 5시 51분이니까 5시 반부터 7시 반 사이에 붙이면 이제 가장 좋다. 옛날에는 그랬죠. 그래서 아무튼 절기상으로 진짜 새해는 입춘이죠. 절기상으로 이렇게 별과 태양과 지구와의 모든 관계를 고려할 때 진짜 새해는 입춘이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걸 좀 자세히 말씀드리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제 친구가 제 친구가 2002년도부터 한 2006년도까지 주식으로 한 그때 돈으로 한 200억을 벌었어요. 200억을 벌었는데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그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은 똥파리도 천리막 꼬리에 붙으면 천리로 갈 수 있다. 똥파리 자체는 천리를 못 가도 세력들한테 이제 붙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돈을 버는 방법을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친구가 그렇게 해서 그때 돈으로 한 200억 정도 벌었는데 그거를 제가 전수를 받아가지고 2006년도에 이제 삼성증권에서 자산클리닉센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산클리닉센터라는 걸 만든다는 건 이제 고객들이 갖고 있는 펀드나 주식이 이게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진단을 해야 되는 건데 저는 뭐 돈 벌겠다는 생각보다 이제 어 이런 자산클리닉센터 센터장이 됐는데 이거 참 어떡하나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배운 거를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당시 사장이 이걸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채택이 안 됐죠. 채택이 안 되고 그게 2008년도에요. 2008년도 11월경에 그랬는데 사실은 그때부터 제가 한 10년간 혼자 또 이거를 갈고 닦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거를 말씀드리는데 파이코인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상장하게 되면 이걸 아셔야 돼요.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이론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오실레이터 오실레이터는 그 외에 우리가 FM 방송하고 AM 방송이 있는데 AM 방송은 저주파죠. AM 방송은 저주파이기 때문에 멀리까지 다 가죠. 근데 이제 FM 방송은 고주파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는 고주파 저주파를 좀 좀 차트 같고 설명하다 보니까 거꾸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오실레이터가 낮아지는 게 사실은 고주파죠. 그 다음에 오실레이터가 높아지는 게 저주파죠. 그래서 저주파가 이제 AM이고 그 다음에 고주파가 이제 FM 이렇게 돼 있죠. 오실레이터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람들 뭐 주식이건 코인이건 가격을 보시는데 그 가격에 평균 가격. 이동평균선인데 이제 30주 이동평균선 보셔야 되고요. 그런데 파도 뿐만 아니라 그 밑에 파도 밑에 있는 그 거래량을 분석해야 되는데 그 거래량의 상대 강도. BPDL 상대 거래량으로 이제 보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오실레이터, GM 맥클라란 오실레이터 이게 다른 증권사에 많이 없고요. 농협, NH증권, 신한증권. 근데 뭐 없는 증권에서도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되죠. 이 네 가지를 아시고 계시면 정말로 천리마 꼬리에 붙어서 천리마가 되실 수 있는 거죠. 이걸 오늘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참 저한테는 뭐 이것 때문에 10년 이상 제가 공부한 겁니다. 뭐 지금 말씀드렸던 거 오실레이터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올라타는 거죠. 뭐 결국은 코인이건 주식이건 이제 뭐 다 차트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파도타기 놀이를 하는데 세력들은 세력들이 좋아하는 곳은 서퍼들이 좋아하는 곳이라야 돼요. 파도가 밋밋하면 그게 뭐 주식이 오르는 건가요? 코인이 오르는 건가요? 다 이렇게 일단 서퍼들이 좋아하는 곳 파도가 놀 파도의 방향성과 지속시간 잠깐 그러면 안 되잖아요. 파도의 방향성이 일정하면 너무 좋잖아요. 쫙 올라가는 거면. 어제 말씀드렸던 AMD 주식이나 키 주식이나 최근에 이제 지금은 이제 한철 지났지만 삼성전자 같은 주식 이렇게 워렌버핏 같은 친구가 좋아하는 십 년 같은 기다릴 수 있는 파도의 방향성과 지속시간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물론 파도의 높이도 있어야 돼요. 뭐 많이 올라가야지 재미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게 이제 다 좋은데 이런 게 이제 장기 투자가 돼야 되는데 아무나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할 때가 많아서. 그래서 이 파도의 밑에 있는 바닷속 상황을 읽을 수 있는 나머지는 다 눈에 보이는데 바닷속 상황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나라 서핑 많이 하는 데가 양양이죠. 양양에 가면 뭐 겨울에도 뭐 서핑한다고 다들 파도가 괜찮으니까요. 이런 이치예요. 이런 이치로 이제 오늘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저는 이제 신한금융투자 거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주식 차트를 이렇게 놓고 GM 맥클렌 오실레이터를 이렇게 놔요. 13, 39는 일단 무시를 하고요. GM 오실레이터, 그 다음에 BPDR, 랠로티브 볼륨 인덱스를 그 밑에 놔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있습니다. 요거 세 가지가 이 파도 밑을 보는 노하우고 제 친구가 이거로 정말 200억을 벌었는 거죠. 그때 당시에 지금 뭐 더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근데 이 오실레이터는 이 제로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개념을 잡고 샘플로 이제 샘플로 그 주식 두 개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인은 아직 이런 기술을 모르는데 뭐 이게 다 공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공식으로 돌려서 엑셀로 돌려서 만들려면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눈도 침침하고 나이도 그렇고 뭐 엑셀 사용하는 방법도 다 잊어버렸고 저는 뭐 헬륨코인 제가 나눠드리는 거죠. 젊은 사람들 우선순위로 나눠드릴 거예요. 사람이 필요한 거지 뭐 필요한 사람은 키워야죠. 정말 나의 순서대로 이렇게 정말 나눠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륨코인 본사 미국의 2월 말에 제가 가든지 아무튼 갈 것 같아요. 가서 이제 좀 더 확실히 알아보고요. 그렇게 할 계획인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설사 바이낸스나 이런 뭐 우리 업비트나 코빅 같은데 없더라도 엑셀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이제 그런 그런 거고 이 네 가지 GM, 맥클렌, 오실레이터, BPDL, 렐러티브 볼륨 인덱스 정말 중요하다. 기술적 지표 같은 거 보게 되면 쭉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실레이터하고 BPDL은 거래량 지표 추측 갖고 해도 되지만 저는 거래량 지표에서만 봅니다. 왜? 파도 및 바다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위에 게 오실레이터고요. 이게 BPDL이에요. BPDL이 올라간다는 거는 상대 강도가 높아진다는 소리예요. 체결률이 굉장히 높다는 소리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 가격을 올려가면서라도 매도 물량을 적극적으로 매수 자 이거는 지금 이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온다는 거는 저주파에서 고주파로 온다는 소리거든요. 고주파로 막 매도 물량이 나오는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거래 체결률을 높여가면서 다 받아 먹는 적극적인 매수 상황이고요. 이거는 체결률은 막 높아가는데 고주파에서 저주파로 된다는 거는 적극적으로 매도할 때예요. 자 이제 다 집어던져 이러면서 세력들이 집어던질 때죠. 넓은 범위대까지 그냥 체결을 야 저기 뭐야 만원에 사자 있다 9,900원에 사자 있다 9,800원에 사자 있다 9,500원까지 다 팔아 9,000원까지 다 팔아 이런 식으로 범위를 넓혀가면서라도 적극적으로 매도할 때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거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게 먼저 남았네요. 이게 적극 이거는 이제 거꾸로죠. 거꾸로 이걸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죠. 상대 거래량이 체결이 잘 안 돼요. 체결이 잘 안 되고 고주파에서 저주파로 간다. 이거 관심 없다는 소리예요. 세력들은 관심 없고 개미들끼리 움직이 알아서 할 때 보통 이렇게 둬요. 뭐 지겨워서 파는 사람 포기하고 사는 사람 뭐 나름 싸다고 사는 사람 체결률이 낮다라는 것은 세력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분위기 파악하고 있다. 이거는 체결률은 낮은데 저주파에서 고주파로 막 내려온다. 이거 투매예요. 잘 안 나타나요. 여섯 가지 유형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체결률은 일정한데 저주파에서 고주파로 막 몰린다. 요거는 분할 매수예요. 매물 쏟아지는 거를 그냥 받쳐가면서 가격대 유지하면서 분할 매수할 때 이런 모습이 나와요. BPDL은 일정하고 오실레이터는 떨어지고 있죠. 저주파에서 고주파로 근데 둘 다 다 일정하다. 이거 이슈가 없다. 휴식기간 꺼리기 매도 매수 팽팽할 때 이런 모습이 나와요. 자 이거를 한번 이제 실전에서 보게 되면 이 주식도 하이비젠 시스템 지금 뭐 설 연휴 동안에 외국은 다 올랐는데 우리는 안 올랐던 거를 한꺼번에 올리느라고 56포인트가 올랐어요. 그런데 이 주식은 내려 있어요. 이 좋은 주식이 하이비젠 시스템 뭐 하이비젠 시스템이 뭐하는 회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빼두고 이거를 먼저 이제 주봉으로 쭉 보게 되면 30주 이동평균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죠. 일단 가격 마음에 들죠. 가격 마음에 들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저주파에 있던 게 고주파로 확 내려왔죠. 그리고 거래량은 확 올라갔죠. 여기서 본격적으로 매수세가 확 붙었다는 소리죠. 이거는 이거는 내려왔다 다시 올라갑니다. 오늘 비록 내렸지만 오늘 비록 내렸지만 이거는 겁먹은 사람들이 던지는 거지 아는 사람은 아직 세력들은 던지지 않았어요. 주봉으로 볼 때 이렇다 말이에요. 저주파에다가 고주파로 확 왔는데 체결률 확 높아졌어요. 다 받아 먹었다는 소리죠. 떨어지는 물건 다 받아 먹었다는 소리죠. 그리고서 여기서 보게 되면 그렇게 됐는데 지금 두 개 다 올라가는 형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주파에서 고주파로 바뀌고 상대 강도가 높아지죠. 이거 제가 뭐라고 그랬죠. 가격 내려가면서도 매수 물량을 찾아서 적극 매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 참 제가 하면서 놀렸는데 이거는 적극 매수는 안하지만 추격 매수도 이렇게 나와요. 추격 매수도 이렇게 나와요. 범위 높여가면서 올라갈 때 그래서 이거 공식 아니니까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거는 추격 매수한다고 봐야죠. 쭉 내려오는 거 받아 먹는 거죠. 이 주식은 좋습니다. 사도 되죠. 근데 원래 이제 오실레이터는 이렇게 오실레이터나 BPDL은 주봉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봉으로 보는 건 가격만 보고 그래서 이걸 쪼개서 미분해서 일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2월 3 2월 달에 이제 1로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적극적으로 좁아가면서 적극적인 매수를 했죠. 떨어질 때도 떨어질 때도 여기는 체결율이 굉장히 높았죠. 추격 매수를 한 거죠. 추격 매수를 하다가 여기서 추격 매수를 안 하고 이렇게 내버려 둔 거죠. 두 개 다 이 모습이죠. 추격 매수 하다가 어느 정도 하다가 세력들은 계미들끼리 알아서 내버려 두는 거죠. 지겨워서 파는 사람 포기하고 파는 사람 나름 싸다고 사는 사람 이게 이제 세력들이 내버려 둘 때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세력들이 내버려 둘 때 이런 모습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여기서 이제 평평하고 이것도 평평하잖아요. 지금은 아직 뭐 거리가 없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로 또 쪼개서 보려면 이제 분으로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는 1분 단위로 봤는데 지금 일정하잖아요. 분으로 봐도 여기서는 완전히 여기서 내려올 때 아까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적극 매도일 때도 있다고 두 개다 이렇게 고주파로 막 먹은 사람들이 내놓겠죠. 먹은 사람들이 내놓고 이거를 그냥 체결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여기서는 받아주지 않게 세력들이 팔거나 세력들이 파는 거를 누가 받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죠.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저건 아주 좋은 주식이에요. mb라는 주식 뭐 메타버스라고 그래갖고 한참 올랐다가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거도 이제 이럴 때 이제 적극적으로 여기까지 체결률이 높아가면서 매수를 한 거죠. 여기까지 적극적으로 매수하다가 이제 내버려 둔 거죠. 내버려 두니까 벌어졌다가 또 서서히 체결률이 높아지다가 체결률이 낮아지다가 이런 모습이고 30주 이동평균선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위험해요. 그런데 제가 꺼리를 오실레이터는 꺼리라고 했잖아요. 세력들의 꺼리 위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게 0 분으로 보지 말고 1로 보고 0 이상에서 이렇게 꺼리가 0 이상에서 쫙 있잖아요. 밑에서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0 이상에서 있던 거는 이거 세력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소리거든요. 0 이상에서 쭉 이건 적극적으로 나온 거고 이게 밑으로 여기 0 이상으로 다시 올라갔죠. 관심도를 보면 0 이상에서 있어야 돼요. 여기도 보게 그런데 이제 MP 같은 경우에는 주봉으로 볼 기간도 짧고 오실레이터나 BPD을 보려면 바다 밑 상황 보려면 1봉으로 봐야 돼요. 여기도 이렇게 체결률이 높아가면서 저주파에서 고주파로 왔죠. 그리고 또 내버려 뒀다가 여기서 다시 또 체결률이 높아지고 체결률이 높아지고 이것도 내려올 때가 매집이에요. 체결률이 높아지고 저주파에서 고주파로 체결률이 높아지고 저주파에서 고주파로 올 때가 매집이고 그 다음에 슛업을 해요. 여기서 확 여기까지 이제 한 거죠. 막 체결이 뭐 여기까지 할 때는 이게 상투 잡은 사람들이 나올 때도 이렇게 나와요. 막 추경 매수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덤덤하죠. 체결률이 덤덤 추경 매수가 막 쫓아온 거예요. 고주파까지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거래량 여기서 대부분 1차적으로 많이 이익 실현을 한 거죠. 그리고 내버려 두고 지금 쭉 벌어지고 있잖아요. 벌어지고 있고 관심도에서도 떨어지고 있고 상당히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아야 되겠죠. 먹은 사람하고 세력들은 다 팔고 나갔고 지금 일반 투자가들끼리 앉아가지고 뭐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거래량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봉으로 이제 또 한번 좀 쪼개서 분봉으로 보면 이제 세력들 분봉으로 할 때도 틱 하는 사람들 이거 막 이렇게 저주파에서 고주파로 오면 체결률이 막 높아지면서 누가 달라붙는다는 소리거든요. 넓어지고 그러니까 0 이상에서 0 밑으로 떨어지는 것도 좀 보셔야 되고 이 기울기의 방향성도 보셔야 되고 체결률도 보셔야 되고 이 체결률이 낮아질 때는 내가 모르는 거는 상대 나는 모르고 있지만 상대방은 뭔가 알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이것도 이럴 때 따라 붙는 거죠. 이럴 때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BPDL은 시장에서 확신을 가진 사람들과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체결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댓글로 제가 말씀드린 게 정확히 잘 안 보여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 GM McLaren 오실레이터 그 다음에 이 오실레이터 선의 의미 거리가 지금 어떻게 되냐 고주파냐 저주파냐 지금 가격 호가 범위가 넓은 데서 노냐 낮은 데서 노냐 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체결률 매도 체결률 매수 체결률 보는 거고 이거는 평균 가격을 보는 거고 사실 이거 정말로 뭐 어떻게 보면 저의 노하우 였는데 입춘을 맞이해서 젊은 분들 많이 좀 제가 말씀드린 게 제한된 시간 내에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좀 부족한 게 있어도 잘 갖고 자기 거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워서 하는 건 습득인데 이거를 자기가 조금씩 바꿔서 하는 건 자득이 되면 그때부터는 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내일 입춘 맞이해서 그런 좋은 준비 잘하셔서 좋은 일 많이